가수 정동원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새 MC로 활약합니다. 14일 오후 TV조선 측에 따르면 정동원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 고정 MC로 합류하며 가수 장민호 방송인 둠과 다시 만납니다. 이들은 그동안 TV조선 미스터트롯, 사랑의 콜센타, 홍순악당 등에서 함께한 바 있습니다. 정동원은 장민호 둠과 함께 3MC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평소 가장 좋아하는 형들과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새롭게 합류한 만큼 심기일전하여 화감을 더욱 뜨겁게 달궈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작진 측은 정동원이 MC로서 14일 첫 녹화에 들어간 것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며 투민호와는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예고했습니다. 이날 밤 10시 방송되는 화요일은 밤이 좋아 이외에서는 저소득 가정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김용인, 김국환, 진성, 현숙, 유진아, 금잔기 등 트로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사랑의 짝꿍쇼 특집이 펼쳐될 예정입니다. 한편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가요계 특급 대장님과 미스트로프, 탁세븐 양지은, 홍지훈, 김다현, 김태현, 김희영, 별사랑, 은다은과 미스레인보우 강혜연 등 국민 딸들이 매회팀을 이어 정통, 트로프터 7080 가요, 댄스 등 장르 불문 노래, 대결을 펼치는 종합노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